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원총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황금 같은 연말에 그리고 지난주에 학기가 끝나서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원총회에서 준비하신 행사에 학부생도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사학부장 류석영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20대의 마음을 품고 싶은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제목이 저 밑에 써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문수목 교수님, 강진영 교수님, 장정욱 교수님 또 같이 슬기로운 대학원 생활에서 신병화 처장님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잘 몰라가지고 원총회 부탁드렸어요. 사전질문을 받아주세요. 번거로웠을 텐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 제목은 사실은 제가 정했다기보다 원총회에서 정해주셨어요. 예전히 20대의 마음을 품고 싶은 선배의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 왜 내가 교수님들께 듣고 싶은 내용은 슬대생에서 다루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런 도전적인 거는 그 전에도 우리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께서 주신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제가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한 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석사 졸업과 박사 졸업의 차이, 박사 후 진로 방향에 대한 조언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박사 과정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에 대한 조언. 저 이거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언제나 어려운 교수님, 대학원생으로서의 교수님 활용법. 이 활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세 번째는 귀찮은 마음을 이겨내고 성실하게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공부와 일과 삶의 무게로 심신이 지칠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학생뿐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교수가 되고 난 뒤에 삶은 어떠한가요? 오랜 기간 연구를 하는 것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연구와 보람을 동시에 잡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마지막 질문은 질문이 길어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인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이런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달라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 학부장을 맡고 있고요. K4예요. 최근에 들은 말인데 카이스트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교수로 재직해요. 지금 이게 저고요. 우리 전산학부의 차비용 교수님이고요. 바이오네 공학과의 정재승 교수님, 이동훈 교수님. 이 넷이 다 K4라고 최근에 무슨 영상을 촬영했어요. 아마 내년에 나올 텐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생이자 후배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때 얘기했고요. 저는 뭐 간단하게 저희 남편은 기계과의 교수로 있고 딸 둘이 있는데 둘째가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자유! 이제는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딸들이 독립적이라 그렇게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샀지만 이게 진정한 자유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에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연구실 학생들.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연구를 해요. 이게 전산 분야에서도 이론이고 그렇게 인기가 AI 요즘 뭐 굉장히 인기 많은 빅데이터 이런 게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전산의 수학과 같아서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저와 함께 즐겁게 너무 잘해주시는 우리 연구실 학생들을 저는 너무나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장이 되기 전에는 학생 처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학부장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 전산학부 학생들하고 생명사람 밤길 걷긴가? 이런 행사를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또 저랑 같이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한 다섯 가지 미리 받은 질문에 대해 의견을 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건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한 가지 사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석사 졸업과 박사 졸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박사 후 진로 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인데요. 일단 이 석사 졸업과 박사 졸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양하실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사는 독립적인 연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사 졸업장을 받으면 그 연구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스스로 중요한 문제를 찾아서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운전면허증처럼 연구를 잘 할, 이제 리더가 돼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요라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석사도 그런 능력을 갖추고 배우고 있지만 2년 동안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석사 졸업과 박사 졸업의 차이는 독립적인 연구자인가 아닌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박사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또 역시 사람들이 너무나 달라서 그냥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받고 보스턴 쪽으로 가서 하바드에서 3년 그리고 썬 마이크로 시스템스라는 연구소에서 5년 있었어요. 그래서 하바드에서 3년 있는 동안 학계에서 있었고 그리고 썬에서는 연구소이긴 하지만 회사 연구소죠. 그래서 완전 회사 경험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학계와 연구소를 둘 다 해보고 아,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바드에서는 저 머리 긴 분이 제 보스였는데 그때도 진짜 마이너한 연구, 저는 계속 마이너한 연구를 하지만 마이너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하면서 아, 재미는 있긴 했는데 이게 나의 길이 맞나?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썬 연구소에 가서는 그 3년 동안 연구원이었는데 다시 포닥부터 시작을 하면서 아, 이 가이스틸이라는 멋진 분과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이스틸은 우리 제 PL 수업을 들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연구도 잘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신데 또 특허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과 같이 배우면서 와,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바꾸는 연구를 할 수 있구나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만들면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썬 연구소에서 매우 즐겁게 생활을 했고 또 그때 딸 둘을 낳고 오른쪽에 있는 약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조금 더 덜 바빴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래서 그 생활을 즐겁게 5년을 보낸 후에 좀 지나, 5년 지나 보니까 우리는 그때 여름방학 때 석 달 동안 대학원생들이 인턴으로 왔는데 저는 학생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석 달 같이 막 하고 가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연히 카이스트에서 한번 지원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지원을 해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문하신 박사 후에 어떤 진로가 좋을까요?를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가까이에서 봤는데 창업도 매우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요즘 우리 총장님께서 일내밀 창업 창업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시고 저희 연구실 학생도 창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주위에 지인들이 꽤 많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제가 너무 뭐랄까요 소심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내 돈이면 날려도 모르겠으나 남의 돈까지 날리면 어떻게 뭐 이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뭘 좋아하는가를 고민해보시고 결정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좀 가볍게 넘어가고 이게 거의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박사 과정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에 대한 조언. 박사 과정을 가는 게 맞아요. 대학원생은 쉽지 않습니다. 이 대학원 생활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교수님하고 같이 디스커스하고 또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짜릿하고 신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일을 가기로 하는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을까. 또 하나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교수님이 또 어렵잖아요. 대학원생으로서 교수님 활용법이 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이제 제 사진을 가져왔어요. 20대 제가 카이스트에서 공부할 때 이거는 제가 학부생 때 공부한 PL 노트예요. 손으로 열심히 막 썼네요. 그리고 저는 학부생 때 노래 부르고 상작 동안 보컬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대학원생 때인데 대학원생 때는 뭐 달리기 하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제 옆에 계신 이분 매우 젊으신 분 이분이 제 지도교수세요. 그래서 굉장히 젊으실 때 카이스트에 부임하셨고 제가 첫 번째 제자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뭔가 화난 얼굴로 웃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교수님이 너무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교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첫 번째 학생인데 다른 제 후배님들은 학과를 바꾸거나 학교를 나가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조만간 우리 교수님은 그래서 박사 졸업생이 별로 없어요. 10명이 안 돼요 아직.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조만간 제가 저희 연구실 박사 졸업생이 더 많아지겠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관계가 됐어요. 어떤 관계냐면 제가 작년 3월부터 카이스트 전산학부장을 맡고 있는데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카이스트 전산학부 매우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저를 초대하셔서 교수님들께서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좀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는 거고 제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제 지도교수님이시죠. 지금은 서울대 올해 9월부터 학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교수님이지만 지금은 같은 교수로서 그리고 저희가 저는 카이스트 이광근 교수님은 서울대 또 최근에는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학과장님 세 분이 만나서 우리가 각 학교만 어떻게 잘해보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나라의 전산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함께해보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 2018년 1월에 어떻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카이스트에서 우수 연구실 사례로 저희 연구실에 뽑혔대요. 언제 어떻게 왜 뽑혔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와서 발표해라. 그래서 이제 발표한 자료고요. 그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저희가 함께 학생들과 노력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다양한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내년이면 50인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우리 학생들하고도 그렇고 교수님하고도 그렇고 참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치관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정말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유명해져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게 달라요. 또 아름다움을 느끼는 관점이 정말 달라요. 저희 딸들은 반짝반짝거리는 걸 예뻐해요. 저는 우리 연구실 학생들은 그리스 문자로 아 뭐 이런 거 수업시간에 이런 거 하잖아요. 알파 베타 뭐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 교수와 학생의 관계도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관계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관계가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교수와 학생의 관계 연구실에서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좋을 텐데 그럼 능력의 차이는 어떻게 해요? 노력의 양이 다를 땐 어떻게 해요? 자세가 안 좋을 땐 어떻게 해요? 연구실 분위기를 흐트릴 땐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의사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앞에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어렵다고 했는데 의사소통의 방법이 학생들이 이 정도 했으면 알아주시겠지 교수님들이 못 알아줘요. 그럴 수 있어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모릅니다. 살레파시가 통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투명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배려를 하고 또 예의가 발라야 되면서 생각하는 걸 또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부터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는 학생들한테 나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은 손을 들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오른손잡이고 누구는 왼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알아가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생 때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회색빛으로 기억이 날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를 생각해보면 교수님을 계속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내가 이 연구를 재미있어서 이 문제가 너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 교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기보다 저의 문제였겠죠. 그래서 지금은 교수님의 스타일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서로 스타일을 알고 맞추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의 모토예요. 그래서 저희 어이구 깨졌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열심히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일인가 자신의 일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제가 자꾸 왜요? 재밌어요? 어디가? 어떻게? 질문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MBTI가 이렇게 유명하기 전부터 2012년에 맨 처음 했나 봐요. MBTI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MBTI가 꼭 맞다 이게 제일 좋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MBTI를 도구로 활용해서 학교에 우리 상담센터 있잖아요. 상담 선생님이 오세요. MBTI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아, 여러분 당신들의 교수는 ESTJ예요. 그런데 당신은 이러이러 하군요. 그러면 교수님하고 같이 지낼 때 어떤 게 어려울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 됐고 그 중간에 건너뛰면 2020년에 했을 때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세요. 저는 여기 밑에 가려졌지만 ESTJ이고 우리 연구실에 저랑 맨 위에 학생 빼고 다 I예요. 그리고 더 황당하다기보다 더 또 그런 거는 우리 이 학생 빼고 다 T예요. 헐! 그렇지 않나요? 저는 완전 J인데 이분은 P예요.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뭐였냐면 상당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P인데 P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스케줄대로 하기 조금 힘들어하고 교수님은 J니까 엄청 스케줄대로 하는 사람인데 힘들지 않아요? 교수님하고 어떻게 같이 지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아 저는요 제가 P긴 하지만 스케줄이 있어야 또 일이 되고 이런 건 알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걸 챙기지 못하니까 교수님을 자기가 스케줄대로 가게 만드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저를 활용해서 저를 도구로 활용해서 자기가 스케줄을 맞추게 한다. 논문 데드라인 맞추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현명하다. 나를 잘 활용해.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 혼자 F인 학생은 저희가 최근에 그때 안 거예요. 어머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실에서 다 같이 어디 워크숍을 가요. 그래서 대전역에서 뭐 10시에 만나자 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늦을 수 있잖아요. 한 명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기다리겠어요? 가겠어요? 이거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시에 다 만나서 기차를 타야 그 워크숍 가서 다른 학교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나머지 T들은 저를 포함해서 뭐라고 했냐면 애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오면 뭐 그다음 기차 타고 오겠지. 그러고 카톡 하나 날리고 먼저 갈게 잘 와 아니면 통화를 하고 그래서 늦는구나 우리 먼저 갈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F 한 분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는 남아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왜? 애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다른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교수님하고 학생들은 워낙에 달라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님들도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무서울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졸업을 결정하시는 분이고 내 성적을 내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질문. 귀찮은 마음을 이겨내고 성실하게 사는 법이 있을까요? 행복하게 사는 법. 공부와 일과 삶의 무게로 심신이 지칠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학생 졸업하고 교수가 되거나 직장인이 되어도 똑같아요.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 그때는 일이겠네요. 일과 삶의 무게로 심신이 지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글이 있어요. 이거는 이 링크로 한번 가보시면 글이 있을 텐데 제가 하바드에서 코닥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원으로 있을 때 같이 있던 그때 주니어 교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대학원 생활도 힘들잖아요. 교수도 퇴뇨어 받기 전에 한 7년이 힘들어요. 이게 내가 7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사이에 논문 못 되면 어떻게 하나 내 연구 진짜 훌륭한데 저 심사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어떻게 하나 다들 분야가 다른데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글을 썼어요. 테뇨어 받은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하바드에서 테뇨어 트랙으로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7년짜리 포닥이야 라고 생각했대요. 신기하죠. 나는 교수인데 7년 후에 내가 테뇨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7년짜리 포닥이야 와 근데 7년 동안 안 잘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의 전환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 나 기분 좋게 만드는 휠급 이메일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저 수업 듣고 나서 어떤 학생이 제가 김광석님을 좋아한다고 CT를 줬어요. 이것도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거 내가 기분 좋은 기억을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시간 동안 연구하고 정해진 만큼 일하고 쉬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의견이 많아요. 연구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봉사도 해야지. 말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 일단 그런 조언을 그만받기로 했어. 라고 했고요. 저는 그거를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큰 힘을 받았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도 그럴 텐데 모범생들 이었죠. 많은 경우에 그리고 칭찬을 받고 자라서 자꾸 노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부탁했는데 내가 안 들어주면 미워할 것 같고 이런 게 있는데요. 저 미움받을 용기를 읽고 저는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돼.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야지 세상에는 좋은 일이 너무 많은데 나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써야겠다. 판단을 해야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 책에서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쩌다 보니 이 사진인데 지금 우리 줌에 들어와 계시는 교수님 몇 분 계신데 이분들 포함해서 저는 나이가 40이 돼서 친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다성 교수님 인사해 주셨는데 저보다 많이 어리시잖아요. 근데 와 저는 우리 젊은 교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배워요. 진짜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요즘 학생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반짝반짝 거림이 있어서 그거를 가능하면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우리 젊은 교수님들도 만나서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학생들도 제 영혼의 짝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젊은 교수님들도 친구라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만 아무튼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거나 우리 학생들하고 학생들이 저를 생일이라고 이거저거 달아준 걸 보여드렸는데 꼭 이것뿐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연구와 교육과 봉사를 할 때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를 해야 힘들고 게을러지고 할 때도 마음을 움직여야 가잖아요. 그런데 또 이 얘기는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가 50이 다 되어가도 여전히 망했다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요. 그럼요. 우리 지금도 정말 연구를 막 하다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논문을 냈는데 리젝트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망했다.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반대편에서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는 이야기를 제 머릿속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보통은 부정적인 생각이 힘이 세요. 별 생각 없으면 이쪽으로 막 가요. 그런데 그럴 때 아니야 왜냐하면 이 대화를 계속 나눠주고 또 이 긍정적인 아이의 힘을 키워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친구라고 생각해요. 제 연구실 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시는 분들 다 쉽지 않죠. 그런데 특히나 여기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거니까 대학원생 생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아요. 교수님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때 공대가 아니라 의대를 갈 걸 의사가 되면 삶이 편한 것 같은데 이런 미련 아니면 이러다가 내가 박사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 우리 상황을 바꾸는데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지난 경험상 저의 개인적인 방법은 앞에서 보여드린 기분 좋아지는 아이고 Feel good 하는 상자를 만들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대학원 생활이 힘들겠지만 이곳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연구실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또 바라기로는 교수님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한 팀으로 정말 즐거운 연구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이에요. 교수가 되고 난 뒤에 삶은 어떠한가요? 오랜 기간 연구를 하는 것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연구와 보람을 동시에 잡는 비결이 있나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테뇨 받기 전에 7년을 마구 달려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테뇨 받고 나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나 논문은 썼는데 어떤 연구를 하고 살고 싶지 어떻게 살고 싶지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연구로 논문 많이 쓰는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창업을 하셔서 지금까지 논문으로 쓰던 거를 뭔가 사회의 재정적인 이득으로 아니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연구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지식을 넓히는데 관심이 있기도 해요. 그죠? 어떨까? 일단 교수가 되고 난 뒤에 삶은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불편해도 괜찮아 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제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해 5월에 딸아이는 갑자기 엄마 아빠 같은 찌지르는 살지 않겠다고 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박스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네요. 우리 딸이 교수 부모 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 집 아들은 우리 부모는 둘 다 서울대 나왔어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친구들이 모두 똥밟았네 라고 대꾸하였다는 더 심한 사연을 들려주는 식 둘 다 카이스트 나온 카이스트 교수예요. 우리 딸들은 얼마나 똥을 밟았겠어요. 그래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테뉴어 받기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그동안 감사한 것은 우리 딸들이 참 독립적인 사람들이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연구실 학생들도 교수님은 왜 연구실 학생들은 이렇게 좀 제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딸들은 그렇게 거칠게 키우냐고 그랬었는데 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연구실에서 교수가 되고 나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교수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교육과 연구와 봉사예요. 그래서 교육은 일단 저희 학생들한테 전공 필수 과목을 가르치고 또 최근에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은 연구인데 연구는 정말 다 달라요. 저희 남편은 기계과 교수인데 물리를 공부했어요. 레이저를. 그래서 실험을 하는 레이저를 연구해서 지금은 기계과에서 의료 영상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남편이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 영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병원에서 쓰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내 연구는 어디에 쓰나 사람한테 도움이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연구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실행하다가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함이나 보안 취약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찾아서 검출하는 일들을 하고요. 저희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졸업생이 충대, 성균관대, 고대 교수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특히 자바스켈트 프로그램에서 나쁜 일이 발생하는 거를 사람이 만드는 도구로 찾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자동으로 뽑는 걸 만들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중 하나인데 그 언어의 언어의 명세 책 책 그리고 그 언어를 개발하는 오픈소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만든 도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논문만 쓰고 뭐 사람들이 연구해서 증명하고 페이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도구가 전 세계에서 누구나 쓰 누구나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중 하나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애를 테스트하는데 저희 거가 매번 들어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논문을 떠나서 실제로 개발자들의 삶을 좋게 만들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삶을 좀 나아지게 했다라는 면에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질문하신 거를 잘 보면 저는 교수로 설명을 하면서 아니면 연구를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더 잡스라는 거를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교수가 되어서 돌아와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재밌는 연구하고 수업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돌아보면 어머 어느새 이런 일들이 있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고 장병규 의장이라고 제 대학 동기인데 크래프톤의 의장이에요. 근데 저희는 둘 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잘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제가 대학 동기니까 20대일 때 카이스트 전선학부에서 좋은 선생님들께 좋은 학교에서 좋은 동료들과 있었기 때문에 정말 배운 게 많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둘이 모리캠프라는 여름 겨울 학기 5주 내내 코딩만 하는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취업 준비생들을 코딩 교육을 5달씩 하는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정글이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전선학부장이 되어서 장병규 의장이 있는 크래프톤의 임직원들이 저희한테 한 백몇십억을 기부해서 전선학부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장병규 의장이 기부하니까 배달의 우아한 형제들 대표인 김범준 대표가 기부하고 그러다 보니 대부시스터즈에 있는 우리 동문 전선학부 학생 졸업생들 내지는 휴학생까지 기부를 하게 되고 여기서 기부하니까 크래프톤의 임직원이 또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돼요. 이게 저는 기부라는 게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우리 카이스트 전선학부에서 내지는 카이스트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잘났으니까 너무 당연해 이게 아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 우리를 이상한 짓 하는 거 내버려 두신 교수님들 또 나랑 같이 이상한 짓 해준 동료 친구들에게 고마워하고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갚을 필요 없이 우리 후배들에게 갚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카카오에서 카카오의 많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만든 카카오 임팩트라는 재단이 있어요. 근데 이 카카오 임팩트에서는 혁신가라고 하는 펠로우님들을 모셔요. 사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 수방관들을 돕는 분 청소년 청소수자를 돕는 분 또 이주민들을 돕는 분 장애인을 돕는 분 여러분들을 선정을 해서 재정지원도 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카카오 임팩트를 살짝 돕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정말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분이 김미영 님이에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원래 삼성 개발자셨어요. 삼성전자 프로그래머였는데 이분의 아드님이 일형 당뇨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이 일형 당뇨는 어린 아이들한테서 발병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데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투쟁을 하셨는데 뭘 하셨냐면 이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혈당이 떨어지면 알람이 부모한테 가요. 부모가 집에서 원격으로 인슐린을 인젝션할 수 있는 그런 앱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프트웨어가 사람의 생명을 도구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각 부모가 빌드해야 돼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여러 번 미팅을 했다 이런 거고요. 저를 초대하셔서 일형 당뇨병 환호회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들으시고 특강을 들으신 분이 후기를 뭐라고 주셨냐면 우리 어린 환호들이 지금은 부모님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나중에는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코딩을 즐겁게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고 그걸 우리가 같이 만들어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특히나 지금은 이걸 다 부모님들이 한 땀 한 땀 빌드해야 되지만 우리가 밀키트처럼 자동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전산학부 학생들이 같이 돕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 스마트 헬스라는 수업을 강의하신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셨고 또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아 저희가 이런 앱에 UI, UX를 개선하는 걸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1월, 2월 겨울에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또 초보자들이 속초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를 앞에서 말씀드린 정글을 저랑 같이 하는 범규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했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환호회에서는 그럼 이 아이들이 카이스트 대학생 선배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멘토링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또 우리 카이스트 학부생들 중에 케일렛이라는 멘토링 동아리가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너무나 흔쾌히 겨울에 같이 논의해보기로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저의 동기예요. 저는 내가 퇴워어 받고 학과장 되고 나이가 50이 곧 되고 뭐하고 살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우리가 그리고 저는 학생 때 정말 혼자 놀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벌써 20대에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같이 함께하고 싶다. 이게 저의 동기부여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에는 포용성위원회가 있고 최근에 포용성위원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카이스트 선언문을 몇 달에 걸쳐서 만들고 총장님과 여러 구성원이 같이 영상을 낭독하고 그 유튜브 영상을 공유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이게 저는 커넥팅 더 다츠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시고 그 특강을 들으신 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일형 당뇨병 환우회 특강을 들으신 분께서 이 영상에 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에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접근한다면 저 같은 사람도 약간의 용기로도 다가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구성원들을 위한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우리 일형 당뇨병 환우회분도 이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최근에 서울대에서 인권 선언 같은 걸 하셨는데 그걸 준비하신 분들도 카이스트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많은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일들이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과 점으로 연결이 되는 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아까 표현을 포함 못했는데 20대 때의 2, 3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20대 때 남들보다 뒤처진다 생각이 들어도 멀리 보면 똑같다는 이야기를 참 자주 들었지만 결국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20대를 한참 지나고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죠. 당신들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이런 거죠. 그분들도 20대 때는 똑같은 걱정을 했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당장 20대의 시간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인생을 최적화하고 싶다는 욕심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참 난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레미 퍼솔라시도 라는 조원선님의 노래가 있어요. 왜 넌 그런 걸 좋아하니?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말 왜 너는 다른 애들과 같지 않니? 인거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패닉의 왼손잡이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그리고 라디오 헤드의 크립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노래가 있죠. 링킴팍의 샤프 엣즈가 있고 크립의 가사가 이거잖아요. 난 이상한 사람이야. 난 여기에 속하지 않아. 나만 이상한 것 같아. 나만 좀 이상한가 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스트에서 학부 석사박사 다 하고 하바드에 썬에 있다가 카이스트 교수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없어 없어. 그래서 저는 제 20대 때도 대학원생을 보내면서 아 박사학위 받아야 되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수님 이렇게 기준이 높은데 잘할 수 있을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야 되나? 이게 이 세상에 쓸모가 있을까? 박사를 받고 보수선에 가서 하바드에 있을 때도 박사 받았다고 꼭 일해야 되나? 딸 둘 키우고 그냥 그냥이라기보다 딸 둘 키우고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 나 교수 잘 하고 있나? 우리 연구실에 훌륭한 학생들을 내가 잘 잘 돕고 있나? 내가 학과장인데 우리 교수님들을 잘 도와드리고 있나? 이런 고민은 계속 있어요. 아마 우리 강진영 교수님도 임퍼스턴 신드롬 가면 중후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생각은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부생들 그리고 장병규 의장도 그런 말을 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인간으로 가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거 정말 훌륭한 말이에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안 와요. 사람이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은 장병규의 스타트업 한국은 장병규 가서 본인이 직접 조사 하나까지 썼대요. 그래서 별로 재미는 없어요. 재미 없는데 근데 내용은 좋아요. 타인의 타인의 의견과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길을 선택해도 됩니다.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명확하다면 실패하더라도 얻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래프톤 웨인은 장병규 님이 안 써서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강력 추천 너무 재밌는데 이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막힘없이 토론하고 성공과 실패 모두에 겸허하게 열려있는 품격있는 회사 학교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성공을 한 것도 내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저와 함께 연결된 분들이 다 도와주신 거고 실패를 해도 그만큼 성장하면 되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Diversity is a fact. Equity is a choice. Inclusion is an action. 이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이 다 있을 때 소속감은 결과로 나온다. 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N1이라고 저기 북쪽에 있는 건물에 최근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만들어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 여성, 성소수자,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 부모, 그리고 점자도 있죠. 앞을 못 보시는 분 모두를 위한 화장실인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카이스트 선언문 영상의 댓글이 코멘트가 12개잖아요. 저 중에 하나 빼고 11개는 다 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듣고 싶은 말씀은 참 세상은 다양하고 사람도 다양해요. 생각도 다양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 너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석사를 하고 졸업할까 박사를 하고 졸업할까 박사를 졸업하고 회사로 갈까 학교로 갈까 또 결혼을 할까 말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다양한 그런 질문들이 있죠. 여러분 꽃다운 20대에 정말 앞이 불안하고 명확하지 않고 그런 복잡한 마음일 거가 정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20대로 저한테 지금 돌아가고 싶냐 하면 아니요. 전 지금이 좋아요. 전 나이 드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전히 20대의 마음을 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알고 싶고 우리 학부생들이 요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 대학원생들은 요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은 우리 젊은 교수님들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를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에게 조언을 주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직접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인정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장의 캐릭터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 쪽으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혹시 채팅창에 올렸던 데 한번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잠깐만 채팅 채팅창을 보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보면 되겠다. 또 다른 인생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학문의 뜻을 품고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저와 같은 공부를 하다가 다른 길로 걸어가는 제 친구들을 보면 제가 너무 한 길만 보고 걸어왔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교육자가 되게 결심한 이후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예 다른 인생 가수 여행작가 영화감독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수를 그만두고 딴 짓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그만두면 우리 연구실 학생들을 어떻게 졸업시키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예전에는 우리 딸들한테 그랬어요. 엄마의 꿈은 성우야. 그랬어요. 제가 목소리로 연기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예전에는 밴드에 노래 부르고 이랬지만 지금은 실력이 부족하여 안되겠다 싶고요. 그런데 다른 인생은 저는 같이 고민해 보시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진로나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세 가지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해야 되고요.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잘해야죠. 내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잘 못하면 그걸로 먹고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아하고 잘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가치가 있는 일이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일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이 중에 두 가지만 만족해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 저의 능력에 비해 너무나 카이스트 교수라는 직업을 사랑하고 제가 성격이 좀 금방 실증을 내는 편이라서 어떻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매 학기 10년 넘게 가르치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너무 지겹잖아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그게 고민이었는데 우와 학생이 매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매번 새로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연구실에서도 신입생 또 들어오면 또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이 다 다르니까 아 이분은 또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배우면서 또 저희가 기존에 연구하던 것과 또 다른 아무도 안 하는 이상한 것들을 좀 해요.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계속 도전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환호회나 이렇게 제가 잘 몰랐던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면서 조금이라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시간 동안 강연해 주신 유석영 학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오늘 강연에 대한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 이제 경품 후기 바탕으로 경품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